아... 인성... 인성쇼 별로야! 어차피 보면. 먹는 거에 인성 나와. 저녁 먹어야 되니까... 자, 저희는 지금 속초로 가고 있습니다. 속초로 가는 길에 여기 내린천이구나. 제가 꼽는 우리나라 3대 휴게소 중에 하나죠. 너 여기 와 본 적도 없잖아. 3대 휴게소, 덕평, 내린천, 시흥, 하늘 휴게소. 푸드코트를 안 가볼 수가 없겠죠? 푸드코트가 거의 쇼핑몰 수준인데? 여기 경관 봐. 여기서 먹으면 호텔 라운지가 부럽지 않나요? 전망북. 진짜 좋다. 여기서 그냥 먹고 싶지만. 여기는 그 유명한 속초의 실로안 맛국수. 저희가 지금 애매한 시간에 와서 사람이 좀 없네요. 이렇게 사람 없는 것도 처음 보는데. 저희가 속초 오면 꼭 들리는 곳인데. 요즘 역병 때문에 한동안 못 왔는데.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가게가 이쁘죠? 메뉴판. 국이 먹기엔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데? 반영국 먹어야 되니까? 비싸서 안 먹는 거 아냐? 난 비싸서 안 먹는 건데? 이게 비빔. 이쪽이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양념이랑 조금 다른다고 합니다. 이게 더 양념이 많아 보인다. 비빔이랑. 그리고 물은 이거 넣어서 먹는 거지? 응. 그리고 취향껏. 취향껏이 뭐야?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냐? 그치 그게 너의 취향이지. 옛날에는 이거 말아서 넣었는데 알았지? 취향껏 먹으라고 따로 넣으라고. 이것만 한번 먹어보자. 찬산수 같아. 찬산수 아니야? 다른 사이즈가 쓰면 찬산수 쓰는 거 아냐? 뚝뚝 끊기게 생겼다. 아 역시. 대박. 난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여기는 양념 맛이 그. 오장동 냉면집이랑 좀 비슷하다? 나만 그래? 아니 그게 파 있지 파. 아 그. 파맛인가? 어 뭐 파맛이 오장동도 많이 나. 약간 그게 좀 약간 고급지다는 느낌이 들거든 나는. 응 나도 그래. 파맛. 그 파의 점액맛 같은 거. 그거 말하는 거지? 응. 고급. 고급져. 다 먹기 전에 이거 한번 먹어봐. 비빔? 응. 양념이 좀 모자라 보는데 이거? 내가 제대로 안 섞어. 내가 원래 제대로 안 섞어 먹잖아. 응. 나 너무 많이 섞지 마. 나 면 먹는 거 좋아하거든. 제발 뭐 면 장인인 척 좀 하지 마. 너 그냥 라면 좀 좋아하잖아. 더불이. 응. 그래. 이 오장동 맛. 응. 오장동도 그 흥남집 말고 오장동. 역시는 역시다. 응. 그거 짜다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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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가 같은 거 좋아하잖아. 메밀, 면. 응. 면 장인 척 하지 말라고. 알잖아. 나 면 좋아하는 거. 라면도 삶아서 면은 따로 먹어. 라면은 좀 쓰겠다. 근데 어때? 여기 면. 응. 맛있어? 자세히 얘기해줘. 음. 면 프로잖아. 면이 진짜 맛있어. 근데 면을 100% 면을 이렇게 좀 뚝뚝 끊어줘. 응. 근데 여기 100%는 아니다. 100%는 이 색깔이 아니잖아. 나는 100% 맛도 없던데. 맛있어. 응. 그 순순한 맛. 밀가루가 좀 들어간다. 그리고 뚝뚝 끊기잖아. 그러니까 내가 약간 입맛이 할머니 입맛이잖아. 할머니가 잘하는 거. 응. 그러니까 그런 게. 너무 많이 먹었네. 한입맛 먹으라 했잖아. 응. 비빔맨 추가할까? 남은 거 말아 먹는 거잖아. 농담이야. 나도 농담이야. 우와. 우와. 여기 사장님. 그 비빔면 그거 하나만 추가해주세요. 면 추가. 네. 지금 짜서 시키는 거지? 응. 양은 내가 충분하게. 헛소리하지마 입맛. 근데 네가 좀. 짠 거에 민감해서 그러지. 객관적으로 그렇게 짠 거 같지 않네? 네가 객관적인 입맛이야? 응. 나 대중적인 입맛. 대기업 입맛. 아 대기업 입맛이었어? MSG 러버. 나도 그래. 나도 대기업 입맛인데. 그렇지만 대기업은 음식이 좀 짜고 대체적으로 좀 달라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짜진 않다고. 근데 먹다보니 좀 짠 거 같다. 양념만 먹으니까. 에이. 이래서 네가 면을 시킨 거잖아. 그렇지. 그렇지. 살이 양이 꽤 되네. 응. 거의 한 그릇씩 나오는 거 같네. 나 여기다 면만 좀만 주라. 아 진짜 좀만 주네. 좀만 줄어라는 게. 아니 그래서 사람이 먹을 만큼 줘야지. 재밌는 사람이네. 됐어? 응. 거기서 거기서만 또 됐대. 야 이게 거기서 고기냐? 아까는 야 반이 배웠고 지금 수북이 담았는데. 아 인성. 인성심 별로야 어차피 보면. 먹는 거에 인성 나와. 저녁 먹어야 되니까. 나는. 물. 나의 핵은 물. 물. 우와. 양념 빼고 더 안 먹었네. 나 이거 뭐. 한 그릇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. 으음. 국물이 다 먹으면. 흰색이 좋지. 응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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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장국우. 만석 만석. 야 이거 먹고 만성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다 소트리잖아 이런거 먹으면 그렇지 그게 내가 노린거야 이거 있잖아 계산할 때 이거 내면 뭐 먹었는지 나왔어 이것만 계산을 때 내면 돼 진짜? 그래 이거 요즘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찍 대면은 나오잖아 금액 그냥 번호잖아 소가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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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가쥐인 척한거야 아 수육 제일 맛있겠다